둘 셋! 레콘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! 네 썸냐이 여러분 저희 드림캐쳐가 지난번 유럽투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궁금하시죠? 네. 비밀이에요. 장난이고요. 드림캐쳐 포토북 프로젝트입니다. 바로바로. 정말? 저희가 지난번에 마이뮤직 테이스트를 통해 화보직 프로젝트를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. 전 세계의 썸나들 덕분에 무려 555%를 달성했었는데요. 오! 네 맞아요. 저희의 첫 번째 포토북은 저희의 화보직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이번 두 번째 포토북은 저희의 무대 위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와!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뮤직 텍스트 탑콤에서 확인하세요.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. Stop wishing, Start making! 안녕!